세미헌터 디펜스2 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이게 제가 원래 사실은 협동전 동맹사령관으로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그게 또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상태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뭐가 골라질진 모르겠지만 전 되도록 이면 지구 진짜 지구집중연합은 안골라지길 바라고 있어요 저거는 좀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거 나올 바에 차라리 그냥 바이오닉 빌드가 훨씬 더 편하니까요 하하 자 누가 나왔냐 에어커스는 아 메카닉이래 흠 흠 이렇게 흡 흡 흡 흡 흡 계속하나 작전사항 전투를 위해 태어났다 연구 완료 유령 작전 개시 작전 준비 하당마두 하당마두 그는 활용을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흐흥 흐흫흐흫흐흐흐흐흐흐흐... 전쟁을 시작할까요? 그나마 무난 무난하네.. ㄷㄷ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작동 준비 켄브 조용히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concerning 흠흠흠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할까 존경 전쟁을 시작할까요? 전, 전투를 위해 태안다 막네 흠흠흠흠흠흠 흠ㅎ 지스 전투를 위해 태어났다 과감한데 부선 교신입니까? 흐흐흐흠흠흠 어그로 순위가 제일 낮음이면서도 어째 잘받는..잘..잘..맞는데 음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아! 5원 부족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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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uz 잘 못 들었습니다 어플레이드 완료 음 좋아 나쁘진 않아 연구 완료 전쟁을 시작할까요? 흐흥흥흥흥흥흥흥흥 흥흥흥흥흥 흥흥흥흥 다 좋습니다 아니 아 아 아 아 아 연신 시스템 작동 준비 루탈리스크라 어쩌지 그냥 한 번 더 할까 다 좋습니다 지상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지상이든 공중이든 공중이라고 ffen 죽음 히힛 혼종이다 흐흐흐흐흐 용의 이겼네 싱겁구만